어 주강력 대회에서 기사님도 박근혜는 맛으로 승부를 해야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학 stabil tobak 우리가 앞으로 과기형이 Informationen 서포트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월주주 사업을 교재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미래관계 50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토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단계적인 대책, 단계적인 대책 언제까지 할지 기약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단계에 대한 정책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야, 말씀해 주시오, 이 시발을. 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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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차 대회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책 없습니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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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명만 하고 있어, 지금. 마이크를 주진도 안 하니까, 괜히 줘가지고. 기완은 말씀하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토론의 날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대책을 말하려겠다.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추위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 토론을 하겠다는 건. 그러면 토론을 다시 말하든가. 언제까지 못 말하겠다, 그냥 기완과 말씀하십시오. 단계적으로 대책은 언제까지 대책을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하십시오, 여기서.